오늘 오후 2시간 동안 이뤄진 첫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남과 북 각각 핵심 참모 2명씩만 배석했습니다. 비핵화를 두고 실질적이고 압축적인 대화가 오갔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예상대로 핵심 참모들만 배석했습니다. 먼저 4.27 판문점 회담부터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한 유일한 인사인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나고 김 위원장의 비공개 대미 메시지까지 전한 대북 핵심 정보라인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특사단 투톱으로 불리는 정의용 안보실장도 배석했는데 정 실장은 미국 통으로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측에서는 대남 대미 협상을 총괄하며 김 위원장과 모든 정상회담을 함께한 유일한 참모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남북미 삼각 구도의 핵심 참모들입니다.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에서 밀도 높은 대화가 이뤄졌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것이 회담 구도와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도 국정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핵심 실세라는 점에서 남북 간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압축적인 대화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영희입니다. 김영희입니다.